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고교동창들 하고 캠핑 왔어요 이렇게 찍는거지 영상 초보인 친구가 촬영도 해주구요 내 얼굴 모자 써야 되는데 강배우는 모자를 써야 된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들 하고 먹방 캠핑입니다 먹방 재료는 주문진 시장에서 장 봤어요 제철 해산물인 새우 양미리 그리고 회를 떠 갖고 왔어요 회는 요즘 한참 철인 방어와 광원을 잡았습니다 정육점 들려 쇠고기도 샀구요 감귤도 구워 먹으면 아주 달고 맛있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수다가 끊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수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음식도 있고 술도 있고 이야기도 익어갑니다 도착해서 계속 먹고 먹고 먹습니다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덧 스터베이 더 많은 곳이 왔어요 암이 됐네요 잠작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수지 안가면 삐지지 용범이가 박쥐 근처에 향후 저수지로 박쥐 근처에 향후 저수지로 아침삼보 갑니다 제 친구들 아침인데도 잘생겼네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여행 컨셉으로 모두 차렷하고 사진찍었습니다 고딩 친구들과 즐거운 캠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